저를 잘 모르는 분도 있어서 제가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나와요. 조만간 데베비라는 영화도 개봉이 되는데 계속 미뤄지네요. 거기서도 제가 나오고 유니콜이라는 OTT 드라마도 제가 나와요. 예전에는 식객이라는 영화에 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리 대회 사회자가 저예요. 모든 요리 대회는 저예요. 예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권과 올이 가까운 데에서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골라 실력을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접니다. 30대 때예요. 저 때가. 지금이 좀 얼굴이 더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험광고도 해요. 저는 한번 출연하면 4천만 원씩 받거든요. 4천만 원 받는 보험광고 8년간 했어요. 우리 나이에는 치매가 제일 겁나는데 그건 얼마나 보장해야죠? 네. 걱정 많으신 치매는 3천만 원.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챙겨드립니다. 이 접니다. 목소리 들면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뇌졸증 심근경색 반복 보장합니다. 이 목소리가 저였습니다. 아이고 멋지시다고 김선수님 감사합니다. 박팀장님 식객 저장면 기억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책은 되게 많이 썼고요. 이게 면접도 어떻게 보면 나를 파는 세일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썼더니 자기 개발 유리를 했던 물론 주간베스트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1등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제가 냈어요. 스타트업 라이브 커머스라고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이유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실래요? 1번 매출이다. 2번 홍보다. 3번 DB 때문이다. 한번 채팅창에 여러분이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하세요? 매출, 홍보, DB 1, 2, 3 다 하나만 하나만 정샘님 아우 센스 있으셔 1번이 좀 많네요. 2번이 있고요. 여러분이 많이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면 뭐를 기준으로 뭐가 필요하십니까? 아 맞아요. 2, 1, 3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정재홍님 2, 1, 3 이렇게 갔네요. 3번 한 번 나왔어요. 손선옥님만 현재 나왔고요. 3번이 드문해요. 대부분 1번이 많고 그다음 2번이잖아요. 정답은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제가 진행해 본 바로는 매출 홍보보다는 DB입니다. DB DB가 목적이에요. 현재는 그래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매출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출을 기대하고 라이브 커머스 했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빌미로 라이브 커머스 회사들이 사기 아닌 사기를 쳐요. 아 이거 홍보 효과 있다고 이거 홍보 효과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홍보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현재는 라이브 커머스는 DB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라이브 커머스를 잘못 접근하시면 안 돼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순간 매출이 막 100만 원씩 천만 원씩 나온다? 방법은 있어요. 광고를 하면 돼요. 한 100만 원 정도 광고를 쓰면 천만 원 매출은 올려요. 그런데 매번 100만 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광고를 안 하면 약 10만 원에서 많아봐야 30만 원입니다. 매출이. 물론 한 시간 매출이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나 쇼호스트한테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3명의 스탭이랑 PD 스탭 둘 쓴다고 합시다. PD랑 쇼호스트 아니면 또 쇼호스트 투 쇼호스트야. 그럼 기본이 3시잖아요. 그럼 10만 원씩만 줘도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주고 라이브 커머스를 했는데 매출이 30만 원 나와. 그럼 이제 업체는 그래요. 사장님 이 효과 있습니다. 이거 홍보됩니다. 홍보 안 돼요. 왜 해야 되느냐. DB입니다. DB를 얻어야 돼요. 그 얘기를 차근차근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왜 DB가 중요한지 이게 왜 핵심인지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아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방송 비용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이게 뭐 정답이 아니라 돈 들인 것만큼 나와요. 근데 최소한 30만 원 정도는 줘야 돼요. 이제 업체한테 맡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또 스튜디오를 빌리면 스튜디오도 임대료가 있잖아요. 30만 원이 미니몸이라고요. 근데 매출은 30만 원 나오는데 이게 어렵다. 이게 쇼핑 라이브 이 친구 방송하는 건 볼까요? 아이고 나오네. 감안하고 보세요. 자, 이게 방송을 잠깐 봤는데요. 이 친구는 최소 진행 인원은 몇 명일까요? 아까 방송이 아까 방송을 몇 명이서 했을까요? 한 번 맞춰보실래요? 1번, 2번, 3번, 4번 얼추 되게 현란하게 했잖아요. 자료화면도 나오고 디자인도 나오고 아이고, 예 좋습니다. 3번, 2번, 3번, 4번 감사합니다. 최소 진행 인원은 한 명이었습니다. 쇼호스트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다 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스튜디오 안에. 집에 산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의 대세는 1인 홈쇼핑입니다. 혼자 하셔야 돼요. 왜? 매출이 3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셋이서 해요? 혼자 해야 돼요. 그 혼자가 누가 해? 사장님이 해야 돼. 인건비 안 나가게.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내 쇼핑몰을 만들어서 내 물건 내가 팔아야 돼요. 그러면 뭐 한 시간 정도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매일 한 시간 시간 빼서. 그럼 30만 원 나오면 좋잖아요. 거기서 30% 마진이면 10만 원 남는 거잖아요. 한 시간에 1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매출보다 뭐라고요? DB가 쌓이거든요. 그 DB. DB가 중요해요. 계속 DB 말씀을 드립니다. 올인원이라고 이제 다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이게 핸드폰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홈쇼핑도 혼자서 하셔야 돼요. 스텝 없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라이브 커머스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누구나 할 수 있는 허락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플러스 한 군데 더 있어요. 그립이라는 게 있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요. 아프리카 TV가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샤프리카라고. 이거는 일정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누가 날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내 가게 열어서 내 물건 내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위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회사에서 대신 팔아줘야 돼요. 비싸요 여기는. 마진도 많이 떼가고 매출은 물론 좋죠. 그런데 요즘 앞으로 대세가 SNS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현재 하고 있죠. 인스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유튜브도 많이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1억 시간당 1억 파는 유튜버가 생겼어요. 지금 슬슬 생깁니다. 시간당 1억이면 최소한 천만 원은 남아요. 한 시간에.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인플루언서들이에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몰 있습니다. 여기 고마워의 최성빈 대표님 와 계신데 궁극적으로는 자사몰로 가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자사몰로 가셔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동영상으로. 제 OBM몰인데 여기 보면 교재 및 기타 상품 이렇게 해서 상품을 선택하면 여기서 상품을 결제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자사몰이냐면 네이버나 쿠팡이나 그립은요. 거기 고객이 내 고객이 아니에요. 그 DB를 내가 쓰면 불법이에요. 내가 따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면 안 돼요. 무슨 요령은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이 자사몰을 하나 갖고 계시면 내 고객은 내가 이렇게 푸시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DB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또 그립은 13% 샤프리카드 13% 네이버는 7% 정도 떼가거든요. 근데 이 자사몰을 갖고 계시면 수수료 안 떼요. 여기는 카드 수수료만 나가면 됩니다. 내 거니까 플랫폼이. 이게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장혜지 대표님과 함께 저도 고마워해서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유튜브를 걸어서 라이브도 할 수 있게 지금 아직 활성화는 안 되는데 곧 될 거라고 봐요. 제가 계속 지금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도 하자. 여기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자사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라이브 커머스냐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당연히 이건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100%라고 봅니다. 99%도 아니야. 모든 유통의 전문가들이 라이브 커머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 지금 82%인데 화장품이 선크림이 3천 원이야. 근데 3개 사면 무료배송이래. 9,000원에 3개 가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선크림이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공짜로 100개를 줬어요. 공짜로 나눠드리려니까 택배비가 들잖아. 그래서 이걸 팔아봤는데 대박났습니다. 제품 좋아요. 유통기한 지금 지나는데도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집에 몇 개 남아서 저도 이것만 써. 너무 좋아서 이런 게 많아요. 특히 냉동식품 있잖아요. 냉동식품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근데 한 3개월 남으면 폐기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반값에 반의 반값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됩니다. 방송 중에 얘기했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냉동식품 유통기한 3개월 남았습니다. 대신 반값이에요. 그럼 사람에 따라서 산다는 거죠. 우리가 마트에 가도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것들 50%면 손잡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라이브 커머스에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덤핑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또 프로모션. 이게 신제품. 세상에 콜라겐에다가 김에다가 콜라겐을 받을 생각을 누가 했을까? 신기해요. 이러면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상품이잖아요. 세상에. 콜라겐 김이 뭐야?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런칭쇼를 제가 제자들하고 했고요. 또 바자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걸 또 나눠줘서 이 날은 팔지 않고요. 다 기부했어요. 판매된 금액을. 이렇게 바자베도 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이 가능합니다. 쇼핑 라이브 라이브보드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볼 줄 알면 라이브가 참 좋은 게요. 여기 많이 팔았네. 비에띠. 비에띠한 업체인데 제가 컨설팅한 업체였는데 평균 결제가 76만 3천 원. 여긴 빅파워거든요. 빅파워는 이게 좀 매출이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하여튼 한 번 방송할 때 봐도 70, 8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이대도 있고 통계가 나와요. 몇 명이 왔고 나이는 30대가 많이 샀다 40대 여성이 샀다 이런 게 통계가 이게 딱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기백할 수가 있죠. 이런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공짜입니다. 이걸 통계해 주는 게 돈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죠. 채팅창에 올라오면 고객들과 소통하는 걸로 반응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요.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 상세 페이지 클릭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천 명이 방송을 봤어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는 약 10%인 100명 정도가 눌러줘야지 평균이에요. 그런데 천 명이 봤는데 상세 페이지를 10명밖에 안 눌렀어요. 이거 방송하면 안 돼요. 이거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매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방송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바로바로 테스트가 나와요. 아, 이건 매력이 없구나. 이 상품은. 시장에서 안 먹히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바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품이 출시되면 이걸 조사해가지고 반응이 넘는지 DB를 얻으려고 하면 일주일에서 한 달이 걸리거든요. 통계 내고 얘는 한 시간 만에 통계가 나와요. 아, 이거 별로구나. 안 먹히는구나. 시간대별로 또 해보면 돼요. 그럼 거기에 30대가 봤다. 50대가 봤다. 50대 반응들이 통계로 쫙 나와요. 이런 마케팅 DB를 이 DB 통계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 대행을 한다. 그럼 이러는 거죠. 업체한테. 저 혼자 방송하니까 출연료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팔리는 거에 팔리는 거에 30% 주세요. 대신 제가 통계 내드릴게요. 당신 상품 가지고. 통계는 얘가 다 내는데 뭐. 나는 그냥 캡처해서 주면 돼. 그런데 업체들은 통계가 막 나오니까 대단하게 생각해. 내가 했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면 돼. 그럼 내가 한 줄 알아. 거짓말 안 해도 그냥 주면 내가 한 줄 알아. 통계 보면 되게 좋아해요. 이게 DB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하거든요. 이 알림 설정이 돈이에요. 방송할 때면 푸시가 나가요. 아까 빅파워가 70만 원, 80만 원 파는 거는 저기가 3천 명 정도가 있어요. 알림 설정을 3천 명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 딱 시작하면 3천 명한테 쫙 알림이 가요. 그럼 초반에 매출이 빡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초반 매출이 올라오면 상단에 딱 올라간다고. 이런 게 DB의 힘이에요. 3천 명까지 바라지 않아요. 1천 명만 갖고 있어도요. 대박이에요. 마이크로 인프로스라고 그래요.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를 하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장표를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질문을 좀 받을게요. 혼자만 떠들어서 질문을 좀 받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을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장혜지 대표님이 해줘야 돼요. 여기 질문이 있어요. 곽영관 대표님이 상세 페이지가 랜딩 페이지랑 같은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랜딩 페이지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상세 페이지는 이제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고 랜딩 페이지는 뭔가요? 제가 랜딩 페이지 이해를 못했어요. 혹시 대만 가능할까요? 랜딩 페이지는 이제 클릭하면 클릭하면은 상품을 구매하는 페이지로 똑같습니다. 네,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 그걸 랜딩 페이지라고요.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김예우님, 네이버 쇼핑 라이브 커머스죠? 네, 지금 말하는 건 네이버 쇼핑은 그 친구들이 쇼핑 라이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쇼핑 라이브라고 해요. 또 뭐 쿠팡은 뭐 쿠팡 플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라이브 커머스 이름을 붙여요. 뭐 아프리카는 뭐 샤프리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네이버는 쇼핑 라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립은 이제 따로 그리퍼 그립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질문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그립도 기본적인 조건도 알려주세요. 우리 짠 거 같잖아. 어우, 감사해요. 다음에 하려는 게 그거였는데. 신기하다. 어떻게 알고 역시 장혜지 대표님은 대단해. 이 흐름을 읽는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해드릴게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지 바로 준비해놨습니다. 자, 공유하겠습니다. 지금도 보여드리는 장표는 제가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터협회라는 걸 만들고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협회에서 자격증 발급을 해요. 라이브 커머스 프레젠터 자격증의 1장 부분을 2장 부분이네요. 2장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옷 하나씩 2장이에요. 제가 하는 거는. 이거 할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가입 구매 안정 인증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립 등록까지. 이거 대로 하면 되고요. 이거 사진 캡처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추후에 또 다시 보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보기 하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비싼 강의입니다. 이거 오늘 무료로 오픈할 테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없는 분들은 이거 내셔야 돼요. 내가 1년에 5개 팔겠다. 그럼 안 내도 돼요. 1년에 5개 팔겠다. 그런데 월천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천을 버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다? 세금 폭탄 맞습니다. 천만 원 모신 것 중에서 한 400만 원은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런데 사업자가 있으면 조금만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내셔야 돼요. 우리나라 탈세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되게 쉬워요. 인터넷에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내면 돼요. 이거 이제 캡처하셔서 이렇게 사진 딱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 대로 내시면 돼요. 그냥 인터넷에서 사업자 등록증 내게 하면 요즘 안 가도 돼. 인터넷으로 다 돼요. 다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이 본인 명의면 좀 편하고요. 안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내고 복잡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일단 내시고요. 이건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시면 돼요. 홈텍스 가셔서 여기 중간에 로그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고요. 이거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대로 화면 중앙 상단에 보이는 신청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가셔서 또 이렇게 화면 좌측 중앙에 보이는 실업자 등록 신청 정정 등의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가 나와요. 여기에 통신 판매업 등록 신청이 있죠. 주택인데 아니니까.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중에 낸 다음에 민원 증명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증명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도 됩니다.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집에서 다 됩니다. 홈텍스에서 출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기를 권해요. 물론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 스토어 가입할 수 있는데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가셔서 그냥 스마트 스토어 치면 검색이 돼요. 거기 가서 그냥 사업자 누르시고 이게 첫 화면이거든요.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네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되게 쉬워요. 그냥 따박따박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죠. 여기 이제 많이 많은 분들이 핸드폰이 본인 명이 아니라 인감증 명이 있으면 돼요. 여기서 조금 헤매는데 여기 업태 업태 소매업 하시고요. 업종은 해외 직구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웬만하면 해외 직구도 재밌거든요. 이방 해놓으시면 다음에 해외 직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재고 없이 해외 구매대행 하시면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수집대표 명의 하시고요. 또 해외 상품 판매 체크하시면 좋고요. 뭐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놨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통장 통장은 사업자 통장입니다. 개인 통장 말고 사업자 내셨으면 사업자 통장 하나 내세요. 따로 사업자 이름으로 해갖고 사업자 통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귀금속은 안 하시는 걸로 안 하실 거잖아요. 100만 원 이상 귀금속 외반 이거는 아니오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기 연락처 넣으시고 다음 누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 하십니다. JPG로 업로드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업자 등록 사분 첨부하면 판매 가입 시체가 완료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다시 로그인 하셔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구매 안전 인증 서비스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좀 헷갈려요. 사업자 등록증 내고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는 거는 쉬워요. 다 합니다. 여기서부터 해보세요. 구매 안전 인증 서비스가 꼭 있으셔야 돼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 받느냐 은행 가면 받는데 은행 가면 복잡해요. 네이버에서 해줘요. 되게 쉽게 해줘요.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이걸 이걸 어떻게 보이냐 이걸 차라리 화면 공유를 내가 지금 해야겠다. 어디서 클릭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세히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헤매시더라고요. 제가 제 스토어에 들어가서 제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디든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또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로그인하는 동안에 친절한 김박사님 어쩌녕 감사합니다. 요즘 30, 40대 엄마 그립에서 라이버 쇼핑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립이 그립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립을 하려면 이 구매한정인증 서비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요. 그립은 오늘 신청하면 다음 주면 방송할 수 있어요. 다음 주면 근데 그립이 진짜 쉽거든요. 방송하기가 네이버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 구매한정인증 서비스가 그립을 하셔야 되니까 어디있냐면 여기 판매자 정보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이 위에 이 위에 이렇게 떠요. 구매한정서비스 인증 확인서 이거 누르시면 공유가 일로 안되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구매한정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나오고 오른쪽에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프린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넣어야만 구매한정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나와요. 이게 그립할 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립을 신청하러 갑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또 하겠죠. 구매한정인증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립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네이버에서 구매한정인증서비스를 받는다.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간다. 요건 오늘 신고하면 이제 끝났구나 업무가 늦어도 3일 빠르면 하루 만에 나와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구매한정서비스 이용확인서 이 두 개만 있으면 통신판매업 신고하시면 증이 나옵니다. 발급수수료 무료고요. 하지만 면허세가 있어요. 1년에 한 4,500원 됩니다. 정부 그래서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누르고 업체 정보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서가 참 이게 참 거시기한 게 얘네가 PDF로 줘요. 근데 여긴 PDF가 못 올라가요.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아니 왜 PDF 그러니까 PDF를 이미지로 바꾸셔야 돼. 정 안되면 PDF로 핸드폰으로 찍어. 정말 못하겠습니다. PDF를 화면 캡처하거나 그렇게 올려야 돼. PDF가 안 올라가요. 요것 때문에 좀 헤맸어요. 저도 그렇고 이게 왜 안 올라가 그랬더니 인증확인증은 PDF로 주고 여기는 PDF가 안 올라가고 이미지로 바꾸셔야 돼요. 오케이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하루 만에 나옵니다. 요게 일주일 이내에 받으셔야 돼요. 출력을 안 그러면 관측 가셔야 돼요.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발급을 신고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립으로 갑니다.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 나왔고 이제 통신판매 신고증 나왔어요. 구매안정 인증 서비스도 받았고 이제 그립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립 여기 이렇게 그립 입점을 하는데 주의할 거는 이게 좀 신기한 게 희한한 게 그립에 입점하시려면 먼저 앱으로 신청하셔야 돼요. PC가 아니에요. 그립 앱을 설치하셔서 그립 앱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립 앱 앱을 신청하시고 이렇게 올리면 중간쯤에 입점하기가 나와요. 입점하기 그걸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해. 그러면 3일 안에 이메일이 와요. 이메일이 와요. 3일 안에 이메일이 오면 그때 PC에서 다시 입점을 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그립은 앱으로 신청한다. 입점 신청을 3일 안에 메일이 온다. 메일에다가 뭘 막 넣어야 돼요. 쭉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입점이 되고 바로 방송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여기 셀러.그립.쇼 이게 검색이 안 돼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또는 메모하셔야 돼요. 메일로 와요. 메일로 오면 저걸 클릭하면 이걸 클릭하면 그립 사이트로 가요. 거기서 막 입력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사업자 등록증 내고 통신판매증 내고 하면 바로 방송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나와요. 입점이 된 겁니다. 네이버는 돈을 좀 빨리 주는데 그립은 되게 늦게 줘요. 재수 없으면 두 달 걸립니다. 수수료도 많이 떼요. 13%. 걔네는 12%라고 주장하는데 부가세에 붙으면 1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사업자 등록증 만드셔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구매안전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 통신판매업 신고하신 다음에 그립으로 간다. 그 다음 강의는 이렇게 그립이 됐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 준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또 중간 질문. 사업자 통장은 어느 곳이 좋을까요? 가장 도움이 많은 곳이 있나요? 그리고 그립은 수수료 감안해서 상품 가격 설정을 해야겠죠?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세요. 김용태님. 저는 그래요. 그립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아프리카 샤프리카 3개는 동시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기 좀 다르거든요. 특징이 특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좋은 게 얘네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수수료를 안 떼요. 1년 동안 월 500만 원까지는 공짜예요. 해볼만 해요. 근데 그립은 돈이 없잖아요. 물론 이번에 카카오한테 팔긴 했지만 13%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바로 방송을 못해요. 이게 기준을 정해놨어. 3개월 누적 100건 평균 아니 그러니까 누적 평균이 아니지 3개월 누적했을 때 100건에 200만 원 요게 좀 어려워요. 근데 마음 잡고 하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요령은 있는데 오늘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그립으로 시작을 하시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키워서 네이버에서도 방송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립은 먼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수료 13%를 감안해서 상품을 잡으셔야 됩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교육 서비스 강의도 오 예 김규열님 교육 상품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내가 하고 싶은데 결제가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카드 결제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스마트 스토어 얘기했잖아요. 13개월 동안 1년 동안 공짜라고 카드 수수료만 떼거든요. 500번까지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돼요. 돈을 결제가 다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웬만하면 다 결제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그걸 라이브 커머스도 팔기도 하고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스마트 스토어를 던져서 결제하게 만드는 방법 이 방법 되게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윤수아 대표님은 부동산이 이런 강의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모든 결제를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받으세요. 그립으로 하면 청취자 모집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까 제가 무한리필이라고 했잖아요. 방송을 딱 시작하잖아요. 최소한 30명이 들어와요. 내 가게에. 최소한이에요. 이거는. 30명이 들어와요. 여러분 가게 내면 사람들 이렇게 30명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맨날 팔이 많은 사람 많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최소한 300명이 들어와요.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300명에서 약 500명 정도가 네이버는 들어와요. 그립은 왜 30명밖에 안 오고 네이버는 왜 300명이나 네이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좀 달라. 네이버는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그립은 쇼핑몰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10분 1로 보시면 돼요. 그립의 30명은 네이버에 300명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요. 30명을. 그들은 폐쇄몰이기 때문에 그립이 괜찮아요. 네. 네이버에서 3개월 누적 100건이라고 하는 게 방송 어 예. 정재웅님 3개월 누적 100건이면 방송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새싹 등급을 줘요. 라이센스가 딱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 없어져요. 받은 다음에 매출이 없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라도 그 라이센스는 안 없어져요. 라이센스가 되면 매일 방송하면 당연히 올라가죠. 매출이 팔려요. 또 질문 또 질문 없으시면 올려주세요. 제가 또 강의하면서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4장입니다. 4장 저희 자격증 시험에 PD 제작 실습 오늘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스마트폰으로 그립 방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인트로 영상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느냐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스마트폰은 다 있으시니까 삼각대가 꼭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한 시간 동안 들고 팔아야 돼요. 힘들잖아. 삼각대 가격은 약 만 2만 원 내외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저희 학원에서 쓰는 삼각대가 만 3천 원짜리인가 그런데 진짜 좋아요. 싸고 주소값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택배비가 2,500원이라 어떻게 하냐면 저희 학생들은 단체 구매를 해서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나눠줘요. 택배비가 아깝잖아요. 되게 좋아요. 만 2천 원 만 3천 원 만 2천 얼마인데 한 만 3천 원이에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됩니다. 삼각대는 또 마이크가 있으면 좋아요. 마이크가 있으면 또렷하게 잘 들리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핀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가 있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소음이 좀 많은 곳에서 한다 그러면 핀 마이크가 좋고요. 소음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콘덴서 마이크라고 이렇게 저도 이제 콘덴서 마이크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음질이 좋아요. 저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립 방송을 하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스마트폰 그립에 입점이 되면 앱을 다 들고 물론 입점이 되면 PC에다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네이버는 스마트폰으로도 상품 업로드가 되는데 이 그립은 스마트폰으로 상품 업로드가 안되고 상품에 대한 관리나 업로드는 무조건 PC에서 하셔야 돼요. 앱은 방송만 합니다. 핸드폰은 그게 좀 분리되어 있어요. 어쨌든 PC에서 상품을 올리시는데 되게 쉬워요. 그립은 되게 좋은 게 그래서 그립감은 옷 파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옷은 1시간 방송에 20벌 30벌도 팔거든요. 그러면 20개 30개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걔네는 5천원 만원 5만원 10만원짜리 상품을 그냥 상품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옷이 4만 5천원이야. 그러면 만원짜리 4개 5천원짜리 하나만 결제하면 돼요. 그럼 이 옷이 가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안 만들어도 돼. 잘해놨어요. 그래서 옷 파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립에 가방 구두 옷 악세서리 상세 페이지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세상 귀찮거든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그냥 5천원 만원 5만원 이런 것만 만들면 돼요. 흔들고 이거 2만원이야. 그럼 2만원짜리 2개 결제하면 됩니다. 상품권 사듯이. 그리고 이름 쓰면 그거 가는 거예요. 되게 그립이 편해요.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꼭 시장 같아요. 돗대기 시장.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엉망진창이야. 저 같은 전문가가 보면 엉망진창이야. 방송도 아니야. 이건 완전히 떠리떠리 뭐 이러고 어떤 사람은 아예 하루종일 켜놔. 네이버는 2시간의 제한시간이 있거든요. 그립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가게에다 켜놓고 잡담도 하다가 뭐 딴 물건도 하다가 막 이래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편한 것도 있어요. 일반인이 하기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메인 버튼을 누르면요. 이게 제가 그게 이거예요. 저희 학원도 창고 대방출 5만원짜리 5만원짜리 5천원짜리 이렇게 5만원이 해놓고 70% 할인해서 2만원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만 올려놓고 팔았어요. 우리도 학원에 샘플이 많아가지고 이 방송용 샘플이 막 창고에 그득한 거야. 이거 떨자 그래갖고 창고 대방출해갖고 많이 팔았어요. 이날 사시는 분 대박이었어요. 70% 할인 막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라이브가 있고 녹화가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처음부터 라이브는 하지 마시고요. 테스트를 해보시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면 실제로 방송은 나가지 않고 방송과 똑같이 해볼 수 있어요. 연습을 하기 되게 좋죠. 그리고 인트로 영상 같은 거 만들어주면 좋아요. 이 그립에다 앞에다 틀 수 있거든요. 저는 매지스토라는 앱을 써요. 이거 되게 좋아요.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결제하지 마시고 공짜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니까 이거 뭐 합법적으로 공짜로 쓰는 거예요. 잘 보셨다가 결제하지 마시고 공짜로 쓰세요. 이게 되게 좋은 앱이에요. 제가 이거 한 7년 전부터 지금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매지스토라는 앱이에요. 아이폰도 있고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료 평가판 시작하기 버튼을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누르면 결제되고요. 돈 나갑니다. 무료 아닙니다. 체험하기야. 체험하기. 그러니까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되게 비싸요. 성능은 좋은데 엄청 비싸요. 여기 조그맣게 X로 되어있죠. 이거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이거 누르세요. 이거 이거 1분까지만 쓰는데 1분이 뭐 충분해요. 인트로 영상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요. 1분도 너무 길어. 한 30초 요즘 틱톡도 많이 하고 쇼치하잖아요. 1분 길어요. 이거 누르시면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누르고 그럼 이렇게 나와요. 플러스 누르고 사진을 툭툭툭툭툭툭툭 사진을 툭툭툭툭툭툭 그리고 이 템플릿이 있어. 템플릿을 고르고 음악 고르고 만들기 누르면 바로 끝나요. 이거 누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15초 걸려요. 15초 그럼 얘가 다 만들어줘요. 영상을 기가 막혀요. 막 놀라 잡하실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음악까지 다 넣어줘가지고 기가 막혀요. 그런 다음에 얘가 서버로 올라갔다 AI가 음악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주고요. 툭 내려와요. 그럼 이제 저장하셔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걸로 인트로를 만듭니다. 업체들이 너무 좋아해요. 나는 1분밖에 안 걸렸는데 업체들은 와아 이래요. 플레이스토어에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있고요. 다 있어요. 아 초대코드 아 벌써 가입하셨어요? 그럼 이제 봐. 그립잭 초대코드가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아 초대코드가 있지. 그립 초대코드가 초대코드는 모르고 제 이용자 코드는 있는데 이거 한번 넣어보실래요? 채팅창에 남길게요. 초대코드인지 이건 모르겠는데 LLO VEW67 E-LOVE-LOVE-LOVE-WG VEW67 이게 제 이용자 코드예요. 채팅창에 남겼습니다. 이게 초대코드인가? 제가 한 번도 초대코드를 누구한테 준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트로 영상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비전이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분들한테 어떤 비전을 얘기하냐면 라이브 커머스로 현재는 돈 벌기 어렵다.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이걸 배워서 1인 창업을 해서 업체 주변에 쇼핑몰을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팔아드릴게요. 무료예요. 무료. 대신 팔리면 수수료 주세요. 그분도 너무 좋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이득이 있냐면 마진이 조금 있어도 내 스마트 스토어에 내 그립에 내 샤프리카에 사람들이 구독을 해요. 그래서 천벽만 딱 채우시면 이때는 웬만한 회사하고 붙어갖고 제가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저 천명이고요. 그리고 천명 정도 되면 거의 여러분 쇼핑몰이 빅파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 쇼핑몰 빅파워고요. 구독자 천명이에요. 저한테 상품 주세요. 그럼 혼자 하지 마시고 이걸 배워서 처음에는 이걸 배워서 처음에는 이걸 마스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50대라면 20대한테 배우시려고 하겠어요? 똑같은 50대한테 배우려고 하시겠어요? 20대한테 못 배워요. 무시해요. 20대 애들은. 가르치다가 막 으으으 막 이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 50대가 되면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러고 처음 듣는데 그러면 이제 20대 애들은 돌아버리는 거야. 뒷목 잡는 거지.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주로 제자들이 50대라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내 나이도 50대니까. 그러니까 50대 강사가 필요한데 이게 무궁무진하다니까. 50대는 50대가 가르쳐야 돼. 같은 눈도 필요. 그래서 꼭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아 우리 저기 홍보 좀 할게요. 라이브 커머스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데뷔까지 하고 싶다. 거기는 아니다. 내가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이벤트를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스케줄이 좀 괜찮아서 소수 정예로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직접 3시간 동안 2시부터 3시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 체험을 해드립니다. 원하시면 데뷔도 시켜드려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 리허설까지만 리허설까지. 리허설도 원하지 않아. 그럼 오지 마세요. 왜 와? 리허설도 안 할 건데. 리허설은 이제 실제 방송은 나가지 않고 소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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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까지는 해드리고 데뷔하고 싶어 그럼 데뷔도 해드려요. 아예 실제로 네이버에 방송되면 사람들이 확 들어옵니다. 힘드시면 제가 옆에서 같이 진행도 해드려요.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합니다. 우리 장희재 대표님이 알아서 신청을 받아주실 것 같아요. 날짜는 2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고요. 특별 선물 오늘만 이 점권 오늘 이 시간 특별한 혜택 방송용 이 콘덴서 마이크 핏 마이크 되게 귀한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용 전용 마이크가 별로 없어요. C타입의 마이크 고성능 제가 이걸로 보통 방송하는데 이 고성능 스마트폰용 전용 마이크를 드립니다. 오시는 저런에게 오는 마이크 장소 어딘가요? 장소 장소 강남구 신사동에 있어요. 8번 출구 가로수길 오셔서 일찍 오셔서 가로수길에 맛집이 많아요. 점심 드시고 끝나고 또 근처에 맛집 많고 눈이 즐거워. 거기 가면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잘생긴 애들 막 이쁜 애들이 요즘 이쁜데 거기 뭐였어. 그래서 토요일날 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저녁에 옷도 사시고 옷도 싸 쇼핑도 하시고 끝나고 또 싼 집 내가 알려드릴게요. 맛있고 싼데 단골 알려드릴 텐데 거기 가서 또 술도 한잔 하시거나 또 차도 한잔 하시고 잘 팔어. 토요일날 2시에서 5시고요. 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대요.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 신청 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신청 폼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 또는 복잡하다라는 분들은 실장님 저희 채널톡 주소 여기에 올려줄 수 있어요? 채널톡으로 보내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채널톡 저희 채널톡에 말씀해 주시면 안내 드릴 테니까 채널톡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10만 원이고요. 3시간 동안 김용석 박사님이 직접 다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제가 네. 그래서 겁나게 겁나게 친절하고 아주 쉽게 해드립니다. 와 친절하고 또 쉽게 해주는데요. 그리고 핀 마이크도 금액이 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핀 마이크까지 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게 드린다니까 혹시 또 시간 되고 또는 김용석 박사님이 만나고 싶고 정말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용기 내서 한번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